사실 중요한 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? 사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선물을 해주는 상대방의 마음이랄까요? 아이고! 나이스!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손잡아줄게님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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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진짜 어떡해요 아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맞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기 때 마음이 담긴 천원이에요 아 그럼요 사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마음이 그 으아 넘어갔다! 이거 버그 한 번 걸리면은 영원히 안 들린대 서로 소통하지 마 내 목소리가 안 나는 건가? 여보세요? 아 아디님 들려요 아디야 잘 들려 아 오케이 오케이 안 하지 안 하지 나 목소리가 안 들려 남부야 오랜만에 좀 맞자 아냐 남부가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같아 아디야 맞은지 좀 됐지? 웃음 소리가 안 들려 너무 오랜만에 예절팀 좀 나가자 아디야 내리구요 와 저 드럼 올리는데? 나도 나도 먼저 볼래 언니 하고 이뻐 다음에 나 만날 때도 저런 옷 입고 하죠 오마이갓 언니 어느 날 나 안 입고 기다려? 아 그럼 나도 갈래 나 2초원 갈 때 같이 갈래 저 구경만 할게요 나 같이 약속 잡고 갈래 저 구경만 할게요 나도 저 구경만 할게요 저 구경만 할게요 저 구경만 할게요 멀리서 그냥 진짜 진짜 구경만 진짜 구경만 포키 멋졌다 저 구경만 할게요 여러분들 끼가 말을 합니다 박수 마음대로 집안으로 오빠가 되기 시작 아하하 아하하 모메데토 나도 끼고 싶다 나 나 우와 나 나 왜 이렇게 너무 하는 거야?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이 죽었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사람 죽었어요 사람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야 넘어갔어 쪼끔 왜 하하하 아 저런 분이 그렇게 수줍하셨단 말이야? 귀하 저분이 그렇게 수줍하셨단 말이야? 진짜? 안 믿겠나 3대 5배? 갯모에 맞아 이런 게 갯모에지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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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갯모에 딱 어울리시는 분이다 목소리가 엄청 여리시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밝은 소년 느낌의 목소리이셔 그리고요 그리고 세움님 나 단 1초가 살리셨네요 오 개보산이다 4분 사이로 버거부터 사셨네요 네? 개보살이 너무 개보산다 다음에는 불관에 멈칫멈칫 거리지 말고 계속 뛰셔야 돼 도발코잖아 오래오래 사세요 푸키 꼭 꼭 잘 씹어 먹으라고 으 아까 집어먹었던 붕어빵이래 으에에에에 우리 업계에서는 포삭 이 딴 거 원한 적 없다고 어디서 안 좋은 것만 배웠어 넘어간다 제 말투가 어때서 그렇습니까? 제 말투가 어때서 그런가요? 오늘 밥하링이 좀 있네요 써보가 야! 너! 뭐지? 자 도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!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탈락이 되는 거다 아 나 쓰다 넉넉하네 내릴 거요? 제발 안 돼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? 제발 가자 나 이번엔 죽고 싶지 않아 안 돼! 이번엔 죽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! 개가 두고 누가 입고 있었어! 누가! 아니 진짜 누가 포키 누나들 알려주세요 무슨 소리지? 정신이 남자만요 아니에요 제가요? 아니요 제가 남자라고요? 아니에요 억울하네요 한 5년 뒤엔 진짜 기필코 나도 억제기를 풀겠다 5년 뒤엔 하하하하하하 김노끼씨 무슨 소리 하세요? 군인 나요 진짜 군인 나요 군인 나요 김노끼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야 넘어갔다 나하고 이쁘고 어떻게 했을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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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그린다 그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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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쫄보기로 바꿔줬어 하하하하 아 이게 이렇게 된거구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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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좀 끌리는데? 이대로 꼬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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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김돌보 김돌보한테 죽었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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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 남긴 거를 어떻게 하게 해줄게. 흔들 따라갈 수 있어. 드래기... 나쁜 놈 사랑해. 널보가 지금 유혹 소리 들리잖아. 남훈님 저까지 데미지 들어오거든요? 아 미안합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일도 안수 받았어요. 미안합니다. 포키. 아당! 감사합니다! 아 나이스! 아이고. 안키 뭐지? 응? 내가 그랬다고? 언제? 나이스! 언제 했지? 미션을 취소했습니다. 아.. 아 넘어갔어! 이리와! 아! 으아! 탑시다! 예이이이이이이이이! 딱딱합시다. 이거 깨드라고. 어! 엄마야 너 뭘 때렸다 고생해! 유방할 댕댕이 떨어뜨려 두지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수고하세요? 야 잠깐만! 뭐야 이거 뭐야? 못돈이야! 살려줘! 기다려봐! 이리와! 아이소아! 이거 어떻게 띄워줘! 글막겟어 컨트롤! 되리구요? 아 그래도 커스터마이징 새로 생긴 거 되게 많더라. 나 돼지 옷 입었어. 돼지 잔 옷. 돼지. 아니 너무 고양이 입어. 왜? 야 뭐? 아니 돼지라 왜? 뭐? 돼지? 야 너는 마르고 XX 크면 다야! 야! 뭐! 뭐 하는 거야! 와 갤라켓! 사람 당황할 수 있어! 네 알겠습니다. 그런 얘기는 뒤에서 하세요 뒤에서! 푸키! 아직 세웅이 죽으면 안돼! 새로운 컨셉 준비했단 말이야! 제발 권선 죽이지 마! 제발! 아직 써먹지 못한 컨셉이 너무 많아! 안 돼! 제발 세웅님 죽게 해주세요 제발! 제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! 제발 죽게 해주세요 제발! 옆에서 듣기 너무 힘들어요! 안 돼!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! 아지야... 기가 됐지? 아까 너 질처하는 것 같더라 아니 유명들끼리 데이트를 하네 가자! 가자! 이게 영혼 결혼식이라 그거냐? 가자! 아지야... 좀 유투할게요! 야 넘어간다! 그럼 지금 바로 합시다! 어? 엄마 뭐라고? 아니 왜 그래! 엄마가 된다는 애? 엄마가 된다는 애? 엄마가 된다는 애? 안 해주자고! 엄마가 나한테 된다는 애? 내가 오늘 어떻게 모르겠어! الإ 엄마가 된다는 애? 엄마가 된다는 애? 엄마가 된다는 애? 아멘